하왈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로블럭스 시간 찾아왔는데요. 오늘의 앨범 게임 스파이더 자자자자자자자자 오늘은요, 제가 식인 괴물이 있다는 소문도 듣고 찾아왔거든요. 오랜만에 휴가를 지기려고 놀러왔다가 제가 집에 갇혀버렸어요. 이곳을 탈출해야 됩니다, 저는. 배터리 일단은 여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약간 계속 불쾌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3분 내에 탈출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나가야 돼? 짜자자자자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휴지 뭔 소리야 이거 좌우 야,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너무 위험해요. 야, 친구야. 야, 어디로 가야되냐? 일로 가는 거 맞아? KA Mini 이거는 실화야 오 이거 따는거 같기도한데? 이거 wam 어떻게 열어 아 quoi 허오오옵 뭐야 저거 어 잠깐만 엉컥 파란 열쇠 보라색 열쇠가 필요해요 야 여기 뭐냐 아.. 어.. 노랑 열쇠 저기요! 아무도 안계십니까? 파란 열쇠를 쓸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세요 아.. 약간.. 그린이랑 비슷한 느낌이네 게임이.. 아.. 이번 판은 망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오메.. 그냥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는거 봐라 저러면 못 도망가는데? 어 뭐야 보라색 문 열렸다 한번 나가보자 5초 4초 3초 2초 1초 가자! 자아.. 두번째 판 시작합니다 헉.. 저 거미에 물리는 사람이 바로 식인 거미가 되는 겁니다 야 나 거미 시켜주라 나 한번 잘해볼게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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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야 징그러워 내 얼굴 어디갔냐 이거? 달걀귀신이 됐냐? 이거.. 트랩을 잘 써야겠네 거미줄 이 보라색 길은 저 반 보인대요 하하하하 이 자식들 이리와 싹 다 잡아먹어줄게 흐음 오랜만에 포식 한번 즐겨볼까요? 하하하하 일로와 먹음 뇨뇨뇨뇨뇨 하하하하 자 민간들 빨리 도망쳐 어헝 기회를 줄게 어서 도망치란 말이야 안 도망쳐 어 그렇다면 이 위쪽에 서서히 조여주지 짜자자자자 오 여기가 이제 제가 붙어다닐 수 있는 길이군요 아 이거 하드맨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 하하하하 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어 여기서 뭐가 하나 튀어나왔던 것 같은데 안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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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나랑 놀자 하하 해치지 않아 나 그냥 단지 배가 조금 부풀 뿐이라고 친구들 이리와요 여기다 돈 깔아주고 하하하하 맛있는 놈 어 너 거기 들어가는 거 잘못된 선택일텐데 어 이걸 인생질을 하네 저 자식 조금 할 줄 아는 놈 같아요 얘 잡아야겠어 어 막다른 길이네 어떡하지 이리와 이리와 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Lindsey 어 compt Rach pie 쓸데없이 정이 세 구만 이거 어차피 앞에 막고 있으면 못 도망갈거 같거든요 어 어떡하지 나 거기 막다른 길인데 가능하겠어 가능하겠어 가능하겠소 일리와 오예 상당히 성가신 놈들이구만 안 되겠어요 바로 먹방 들어갑니다 음 우리 귀여운 인간들 어서오세요! 파이더맨이 갑니다! 냠냠냠냠 이거 이거 낚시하면서 또 또 또 농락하려고? 어? 맞지? 자 5분! 5분에 이 모든 녀석들 싹 다 잡아먹을게요 제가. 먹이가 여긴 나아요. 안녕하세요! 일로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와요. 어디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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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쪼여온다 쪼여온다 쪼여와요 쪼여와 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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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아 outdoors further 일로와 너는 안되겠다 너 진짜 잡아먹어야겠어 내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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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좀 선가시거든요? 아까부터? 얘가 지금 약간 시간 끄는 역할인 것 같은데 안되겠어 일단 한명을 잡고 시작합시다 머리가 안쪽으로 슈지가 슈지 만났을 때 봅니다. 어!! 어! 열받아!! 너희들.. 나갈 준비는 됐니? 응? 일로 와!! 휴지 내. 휴지가 휴지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너희들 이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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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일로 와요. 아 나 진짜..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ah! 이리로와 이리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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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앜 감히 날 눅락해 분노가 차오른다 이 자식 아까부터 열받았거든요? 어 어 저 스프레이 스프레이 나 이제 학습했다 그거 안 통한다 오케이 썼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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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죽었다 너 거기 막다른 길이요? 막다른 길이야? 아 왜 이렇게 빨라 보라색 열쇠만 얻으면 얘네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질 못하네 잠이 와봐 30초 남았네 친구들 어떡할까 자 밥 먹어줄까 그냥 포기해 그냥 곱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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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탈출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아왔거든요 먼저 열쇠를 찾아 가지고 사다리 필요하구요 파란 열쇠가 필요하네 아아 파란 열쇠 쓰는게 아까 저거였구나 그래서 안보였구나 오우야 우세워 오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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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히스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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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그로 끄는 사이에 내가 뭔가 한번 좀 해볼게 초록열새 나한테 있어 초록열새 오케이 초록문 초록색 확인 확인 자 여기 열고요 아까 보니까 배터리 어 빠루 뭐야? 빠루는 빠루 챙겨 내가 이거 열게 자 중앙색 문 여깄다 오케이 오 나이스 호흡 자 다음 어디냐 야 누구 중요한 소리나나 설마 안돼 오케이 오 딸피로 살았다 스프레이 뿌려 야 인마 아니 뭐해 아 아 배터리 찾아야 돼 배터리 배터리 오케이 이거 빠루 좋아 뚫었고 배터리 배터리 아 배터리 어딨으면 배터리 찾자 얘들아 배터리 찾자 이거 할 수 있다 이번엔 탈출 각이야 거미 녀석이 요번 어 식인 거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멍청한 느낌이 있거든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니 아니 어하하하 인상제 성공 이거구만 아 요맛이었어 아 오 야 포로사기 여기서 열었네 야 탈출하자 열어 열어 탈출가자 열어 재규 빨리 좋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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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이거 탈출할 수 있냐 아 저 사실 저기다 남겨놨었네 잠깐만 이거 이거 어차피 시간 충분해요 그냥 기절시킨 다음에 바로 들어갑니다 야 니가 걸려봐 그냥 야 밟아봐 지금 어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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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해줄게 이야 야 오타 쏘아 망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인성질하지 말고 나갈걸 아니도 쏘는 방향을까... 아 레전드!! 에게 다 팔고 나가야는데 나나나나나 내가 다시 살려 주었어요~~ fastest 인성질의 최훚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